다윗은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했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불레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싸우러 가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쳐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명령하신 대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와를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와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승장구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실수를 했습니다. 여호수와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기부온 사람들은 여호수와와 리더들을 속이기 위해 꾀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와와 리더들은 저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들으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